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장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 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보통 0에서 1문제입니다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1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장공사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천장에 수장공사가 있을 거고 벽, 바닥 부분이 있겠죠 천정을 가려낸 구조는 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마루너를 깔 수도 있고 아니면 장판지 이런 거 시공할 수 있죠 그리고 벽에는 벽지 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징두리 판벽 같은 형태의 나무로 하는 무늬목 같은 나무라는 징두리 판벽이나 그리고 벽하고 바닥하고 맞닿는 부분은 칼레바지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수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1절에서 보시면 벽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 부분은 내벽이죠 실내벽이 있습니다 여기가 실내벽이에요 실내벽이에요 실내벽이 있고 여기가 바닥이 됩니다 실내바닥이에요 그러면 실내벽 바닥 부분하고 이 벽 사이에다가 수장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279페이지에 보시면 걸레바지가 나오죠 바닥하고 벽면이 맞닿는 부분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청소를 좋아하죠 바닥 청소를 해요 그러면 바닥 청소를 하게 되면 벽면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목재로 해서 이렇게 하부를 갖다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뭐 걸레바지라고 해요 그래서 걸레바지 개념이 됩니다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죠 그래서 바닥 청소 시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바닥하고 내벽이 맞닿는 부분의 높이는 한 10에서 20cm 정도 처리해 주는 것을 걸레바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실내벽의 하부를 우리가 징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 판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두어가지고 여기 벽을 갖다가 이렇게 판벽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형태의 판벽, 넓은 판벽을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징돌이, 벽의 하부 부분을 징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판벽을 설치하면 징돌이 판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소가 어느 부분이고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고마기 개념이 나옵니다 자 고마기하고 걸레바지는 차이가 있죠 지금 걸레바지는 실내 바닥 부분에 처리해 준 것이고 자 고마기 개념은 이것이 고마기입니다 자 바깥벽 외벽이에요 자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지표면, 지반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표고 여기가 지표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벽이 그대로 지표면과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게 되면 의장적으로 안정감이 없습니다 착시효과에 의해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50cm 높이 정도로 이렇게 내밀어서만 해요 뭐 드러미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높이 한 50cm 정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고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깥벽 외벽하고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깥벽과 지표면이 우리가 맞닿는 부분에 처리해 준 것은 고마기라고 표현하고 실내 바닥하고 벽하고 맞닿는 건 걸레바지다 간략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80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단에 보면 방음벽과 관련돼서 자 코펜하겐 리버가 나옵니다 자 코펜하겐 리버 자 목재 루브라고도 합니다 목재 루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코펜하겐 리버는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리버는 자 음향효과 목적으로 설치가 돼요 일반적으로 이 코펜하겐 리버는 목적은 음향효과 목적이에요 자 이 백호 현상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향효과 목적으로 코펜하겐 리버를 설치한다 뭐 시초가 된 것이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이제 음향효과 목적으로 설치했던 것이 시초가 됐기 때문에 코펜하겐 리버라고 명칭을 우리가 부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을 보시면 코펜하겐 봤죠? 음향효과는 얘기해서 오림목 오림목이란 소각제 그래서 적은 각제를 우리가 오림목이라고 해요 소각제를 우리가 오림목이라고 해요 이것을 자 페이지 281페 상단과 같이 이 공명과 같이 자 이제 다듬질해서 가공하는 것 그것을 쇠시리라고 표현합니다 쇠시리는 모서리 부분인 각진 부분을 공명직에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쇠시리라고 표현합니다 쇠시리에서 만등이 시초가 돼서 그래서 얘는 음향효과 목적으로 방송국이나 극장 이런 데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외벽의 소음 방지구조 자 그러면 외벽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자 보통 공기죠 자 공기를 통해서 이 공기 전달음 공기를 통해서 전달음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 전달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음 개념이 있고요 음을 투과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차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리를 흡수 소멸시키는 흡음의 개념이 있어요 흡음 그러면 차음은 보통 이 차음 재료를 써야 되는 데는 차음을 해야 되는 데는 구조체들이에요 구조체 그러면 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구조체들은 우리가 차음을 보통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흡음을 해야 되는 재료를 써야 되는 데는 실내 마감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실내 마감 재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장이죠 반자 마감 이런 것들 벽지 이런 것들이 흡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외벽은 구조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 마감 재료는 흡음이 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전달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가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차음성이 좋으면 보통 흡음은 떨어져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차음은 잘 돼요 그런데 흡음은 떨어져서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묵은 재료들 있죠 돌 같은 거 그래서 콘크리트 이런 것은 차음 재료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울려요 왜? 흡음이 안 되니까 흡음이 안 되고 소리를 흡수해서 소멸시키지 않죠 흡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음하고 흡음은 서로 반대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체전송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고체전송음 사실 여러분들 청간소음이 이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고체전송음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방방 떼니까 이것이 바로 청간소음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청간소음이 고체전송음 때문에 진동이 들리잖아요 위층에서 방방 떼는 그 진동이 들리죠 고체전송 그러면 고체전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주는가 하면 보통 이렇게 해줘요 고체전송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방법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이중바닥 구조로 하는 거예요 이중 이중바닥 구조 바닥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그럼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공크의 슬래브에서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바닥 구조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중바닥 구조 아니면 이걸 다르게 뜬바닥청은 뜬바닥 구조라고 해요 뜬바닥 구조 뜬바닥청 이렇게 도표는 이런 것을 처리해주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최고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고체전송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두께를 두껍게 하는 거예요 바닥판이나 벽전에는 바닥판 두께를 갖다가 두꺼우면 진동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께를 갖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이거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벽시 구조일 때 슬래브 두께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15cm로 설계했거든요 천간성이 좀 심하니까 그 다음에 18cm 너리다가 지금 현행법에서는 210mm, 21cm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외벽의 소음 방지는 재료는 밀실하고 무궁무사 왜? 차음을 해야 하니까 차음은 무궁을수록 좋은 거예요 진량이 클수록 차음 성능이 좋아요 자 그리고 벽체는 이중벽 설치해지만 공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소음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공기 누출이 없어요 왜? 공기가 누출되는 것은 소리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기성이 없으면 차단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과거의 창들은 창호지로 되어 있어서 음이 투과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리나 이런 걸로 하니까 통기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외부의 소음이 덜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흡음율은 적어야 돼요 왜? 흡음하고 차음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청간소음이 가장 문제인 거죠 청간소음이 그래서 청간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 차음을 구조체 차음성을 증가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차음은 재료가 밀실하고 묵을수록 차음 성능이 우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있죠 이런 거 뭐 타일이나 유리 이런 것은 차음 재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소음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실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음이 100dB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벽체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서 이 벽체에서 투과 손실이 커야지 투과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과 손실이 크다는 건 차음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투과 손실이 크고 여기에서 투과 손실율이 커지게 되면 크게 되면 투과되는율은 줄어들겠죠 투과율이 적을수록 투과 손실이 클수록 좋은 차음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오죠 4번에 차음 성능은 그리고 참고 우리가 받으신 이거는 법령 기준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세대간 층간소음을 방지하게 해서 설레버 두께를 210mm로 설계해요 그러면 현행 아파트가 110구조가 구조니 보통 기본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210mm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라멘 구조일 때는 슬레버 두 기둥포로 이루어진 라멘 구조일 때는 그때 15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수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중량 충격음 개념이죠 중량 충격음은 사람이 중량 충격음이에요 자 그리고 자 경량 충격음은 자 뭐 접시 떨어뜨리는 거 어린애들 장난감 떨어뜨리는 게 경량 충격음이죠 그래서 중량 충격음이 50dB 이하가 돼야 되죠 50dB 그리고 경량 충격음이 58dB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80 배지 상단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개구부에 이제 기밀성이 있으면 되겠죠 벽체는 중량 묵은 것이 차음성능이죠 두께각 두꺼면서 묵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도로변에 주택단지역에 있을 때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흡음처리한 감소는 실내 마감이라고 했죠 마감재료가 흡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장이나 벽에 마감재료들이 흡음재료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3배 설계상 대책 나오죠 그래서 일단 소문과 거리를 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가에는 어댑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가 적은 평행들 많이 해 놓죠 그리고 이제 큰 평행 때는 저 소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많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계획에서 보면 1번 기억하시고 주소문 쪽에 건물의 배면 후면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거실이 있는 것이 전면이고 그다음에 거실 반대편이 저 주방이 있는 저기 배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 조금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평행계획에서 각실의 개구 방향을 우리가 조절해서 설치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큰 방에 방문이 큰 침실이죠 방문이 거실 쪽에 없어요 거실 쪽으로 안 뚫어 놨잖아요 자 아실게 이겁니다 여기 이제 거실이 있을 때 자 여기가 큰 침실 큰 방이에요 큰 방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이 어 이렇게 여기 뚫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열리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안 뚫어 놨죠 이거 거실 쪽으로 맞죠 문이 이 방향으로 방에 들어가도록 여기도 안 뚫어 놨어요 이 벽에다가 이쪽 벽에다 뚫어 놨습니다 그냥 자 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 우리가 어 아파트는 이겁니다 같은 층에 같은 실 계속 돼 있죠 같은 그 라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 아래층에 거실이면 위층에도 거실 우리가 욕심위에도 욕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해 놨죠 그리고 아파트 경계벽을 여기서 대칭으로 대칭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 옆세대하고 이제 벽에서 내가 침실이면 여기도 침실 맞죠 동일하게 경계벽 중심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뭐 부위별 대책에서 바닥은 어 구조체의 중량 자 이거죠 어 중량화는 두께 두껍게 해가지고 최대한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이겁니다 이 이중 바닥구조 뜬 바닥층 채택을 해 주시면 돼요 특히 경량 충격의 경우는 어 완충제를 설치해 주면 된다는 거 충격 완충제 그럼 이 대표적으로 뭐 바닥에 매트 간다든지 카페 가는 것이 어 충격 완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정리해 두실게 뭐 285페이지 보면 이제 단열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단열 부분이 되죠 자 뭐 이 단열 부분은 뭐 초창기 나오고 나서 뭐 최근에는 뭐 응급이 없습니다 뭐 7회가 마지막으로 응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냈을 때 단열재 재료를 냈어요 그리고 단열재 두께를 했고 그 다음에 외단열 내단열 개념을 출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뭐 저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건축 설비 쪽에서 이제 뭐 총론에서 이제 이제 단열재를 이제 보강해 가지고 얼마나 열이 이동 되었을 때 단열재를 보강해서 얼마나 열 갈류 저항이 있는가 이런 계산 문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건축 구조 쪽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일장 총론 파트에서 이제 단열재 어 얼마 두께 보강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열 갈류이 얼마야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시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혹시나 이제 준비해 두실 것이 288페이지 보면 뭐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가 나오죠 뭐 이거 관략하게 기억하십시오 거실에 외벽 쪽 단열재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거여서 거실은 우리가 관계법규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그 거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주나 집무, 집회, 자극,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유사한 방실을 전부 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의 외벽 쪽에 우리가 단열재 시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치하층 거실의 바닥 그리고 최상층 거실의 반자하고 지붕 그리고 바닥난방인 청간바닥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다 거실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4번 바닥난방인 청간바닥은 거실이 아니더라도 바닥난방하면 단열재를 시공하자는 겁니다 그 점 혹시 공부를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290페이지 도배공사 도배공사 관련 부분도 우리 그때 어느 때에는 좀 출제가 됐는가 하면 주택공사 과거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택관리공단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하는 주택공 거기에도 자격증 의무화를 두면서 그때 우리가 이 벽지 도배공사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배는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경우는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도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배공사 개념이 출제가 됐는데 뭐 계속 낼 부분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수장공사가 요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개념이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반자 관련된 거죠 그래서 295페이지 보면 반자가 나와요 천장을 가려낸 구조를 우리가 반자라고 칭니다 반자 그래서 사실 낼 만한 게 이 반자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밖에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반자는 이제 천장을 가려낸 구조가 반자가 되는데 반자를 목조 반자털하고 경량철골 반자털하고 뭐 비교하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천장 설레보입니다 아파트 설레보예요 바닥판이에요 바닥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벽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장을 가려낸 구조라고 목조 반자털 경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것이 하판 같은 게 없던 시절은 널을 이용해 가지고 반자를 반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자 널이 되면 자 이 반자 널을 못바가 되기 위해서 저 반자털을 설치해야 돼요 각기 목걸 각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이 자 반자 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자 털을 갖다가 이렇게 있겠죠 이것을 반자 털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반자 털이 됩니다 반자 털이고 그래서 이 반자 털을 받아 주게 해서 이거의 직각 반자 털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반자 털 바지가 가요 반자 털을 받아 준다 그래서 반자 털 바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라매기 위해서 달대를 설치합니다 달대 달대고 그러면 이 목조 반자 털에서는 이걸 콩크에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방향으로 목재가 가는데 철물로 이렇게 꽂으면 이것을 달대 바지라고 합니다 달대 바지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주는가 이제 벽 상부하고 반자 마감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반자 돌림대를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반자 돌림대 이게 목조 반자 털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경량 철골 반자 털일 때는 어 재료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경량 철골 반자 털의 경우는 이것을 다른 재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목조 반자 털일 때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조 반자 털은 용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 반자 털은 이렇게 되는데 경량 철골 반자 털은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인서트예요 인서트는 원래 인서트는 삽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인서트는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거죠 천정 털 반자 털이나 이런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매입하는 철물이 인서트예요 그래서 이게 23회 때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인서트가 이게 인서트고 그러면 여기는 달대 볼트 가지고 이용합니다 달대 볼트 달대 볼트 가지고 이용하고 그리고 자 반자 털 바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보통 경량 철골 반자 털에는 시형 보통 찬넬입니다 시형 찬넬 가지고 보통 씁니다 보통 경량 철골에서 뭐 시형강이라고 돼 시형 찬넬 또는 디귿 찬넬 이렇게 돼 디귿 찬넬 디귿 현강입니다 쉽게 경량 현강이에요 자 그리고 자 반자 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보통 경량 철골 엠바라고 해 M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엠바라고 해 엠바 자 그리고 반자 너림 뭐 보통 이제 건축판 반자면 이게 합판 이런 게 돼 있죠 그러면 경량 철골판 반자 털에서 뭐 이런 것이죠 텍스 종류 쓰는 거예요 뭐 텍스나 뭐 석고 관련된 거죠 석고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반자 돌림대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는 그냥 몰딩이라고 하죠 몰딩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해서 몰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트는 반자 털이나 이런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하설전에 매입하는 철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인서트가 없을 때는 저걸 쓰는 거예요 팽창 볼트 익스펜션 볼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TV 벽걸이 TV 설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있죠 구멍을 이렇게 뚫지 않 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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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가지고 이 볼트를 끼웁니다 그럼 끝부분이 벌어져서 안 빠지도록 되는 것이 바로 팽창 볼트예요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끼우면 끝부분이 벌어져서 빠지지 않도록 된 것이 팽창 볼트 영어로 익스펜션 볼트라고 고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보통 팽걸이 TV 설치하거나 천장이 뭘 매달 때 쓰는 겁니다 뚫어 가지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7 반자의 종류 나오죠 자 널 반자 그럼 널을 이용해서 반자를 설치했다 널 반자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서 두께 9mm짜리 널을 갖다가 밑에서 치받았다 그래서 치받이 널 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 보고 이해하면 되죠 널을 치받았어요 그래서 치받이 널 반자예요 그러면 살 때 반자는 널 반자에다가 살 때만 설치해주면 여기다 이제 그러면 이게 반자 널 쓰면 널 반자예요 그럼 여기에다 살 때를 대어주면 살 때 반자예요 살 때라는 것은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 목적으로 대어주는 걸 살 때라 해요 반자 널이 두께가 있으니까 오래 있으면 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 목적으로 설치해주는 목재가 살 때예요 살 때를 대어주면 살 때 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 반자는 보통 반자 틀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이 격자 모양일 때 우물 정자 형태에 생겨서 그래서 반자 틀을 격자 모양으로 짰을 때 이때 우물 반자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반자는 반자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게 반자는 일반적으로 일정하잖아요 반자 높이 높낮이가 있는 것이 바로 구성 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조명 이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반자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 반자라고 합니다 뭐 간접 조명 설치하기도 하고 뭐 다른 장식 목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8필 뭐 계단과 관련된 부분 뭐 계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거 보시면 되죠 우리가 발로 이제 딛고 올라가는 걸 디딘판이라고 하죠 목재로 됐을 때 여러분들 발로 딛는 그 판을 디딘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 높이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한단 두단 올라가기다가 높이가 있죠 거기 되는 목재는 첼판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자 조금 안 좋으면 옆에 이제 이렇게 난간을 잡고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그 난간 손서침을 보통 난간 두급이라는 용어를 쓰니 두급 난간 손서침을 난간 두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올라 층과 층 사이의 중간에 넓은 공간 설치해놨죠 뭐 그걸 계단 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단 참이라고 해요 계단 참 그리고 이제 이 난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걸 난간 손서침을 난간 두급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옆에 빠진다고 어떻게 됩니까 난간 이렇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난간 동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간 동자 난간 동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난간 동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큼직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큼직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보통 이걸 보통 뭐 엄지 기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수장공사에 대해서 뭐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뭐 수장공사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뭐 간략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가장 뭐 어쩌다가 한번 나온게 인서트가 한번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